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상장분 초이님이신데요. SF의 반도체 눌림보고 매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지금 눌림목이어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할지 전략 주시죠. 네,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주에도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너무 좋습니다. 순매수세가 너무 좋고 지금 흐름도 매우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한 6200원대 주가가 잘 안착만 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67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갭 상승을 띄우면서 주가가 변동평이 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감이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굉장히 많이 크게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SFA 반도체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월부터 5월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주주체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좀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거와 또 추가적으로도 기간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점을 봤을 때는 수급 형태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지지구간이든 모든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한 1년 동안 조정을 좀 장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금 올해 1월부터 그 조정폭을 막고 재차 흐름들을 잘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를 한 다음에 6,8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업황 기대감과 대비했을 때는 지금 매수를 하면 10%대 수익이거든요. 네. 일단 그 정도는 매도를 하고 수익을 확정짓고 또 다시 봐야 되는 건가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느낌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사실상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적인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투자를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의 기대감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사실상은 실적이 안 좋네 이거를 따지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도 투자를 못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턴어라운드 기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점이 생긴다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상승폭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길게 가져간다라는 의견을 가져갔을 때는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지금 정해본다면 장밋빛 미래를 좀 말씀하시는 거죠. 장밋빛 미래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 최고가가 만 원대였었거든요. 만 원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7,500원까지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끝까지 한번 받아내 봤습니다. SFA 반도체 앞서 봤던 하나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후공정 패키징 기업인데요. 반도체주의 상승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긍정적인데요. 현재 눌림목의 매수 가능하다는 관점 6,200원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6,8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 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치고 이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중장기 목표 주가 7,500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